이번 시간은 런앤런에서 가장 꽃으로 보는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인데요. 지난주에 특집으로 공부합시다를 1시간 풀로 편성을 했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역시 공부에 관심이 있는 줄이니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개인 취하자가 기관 외국인에 휘둘려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기관 외국인에 지지 않는 매매를 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수익을 내야겠죠. 허황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제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합시다. 내용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습관 기르기입니다. 매매 습관 기르기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법, 기법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차트도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글씨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주식 매매는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이 흔들리면 수익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법,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면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런 기법들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또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더더욱 좋은 매매를 할 수 없죠. 올바른 매매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방송은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은 오히려 주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식 공부를 5년, 10년 해오신 분들은 자기만의 습관,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습관 이런 것들이 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주린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매 습관 자체가 없겠죠. 왜? 주식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매매 습관을 처음부터 잡아 나간다면 매매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 매매 습관 기르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볼게요. 올바른 매매 습관이란 뭘까요?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말은 쉬운데 해보시면 잘 안 돼요. 왜? 내가 1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1억 원으로 어떤 종목 샀는데 하루아침에 10%가 빠졌어. 그럼 지금 계좌에는 뭐가 찍히죠? 마이너스 10%. 그 옆에 뭐가 찍히죠? 액수 마이너스 1천만 원이 찍힙니다. 하루에 천만 원이 빠졌는데 정상적인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 저녁에 이제 술 한 잔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천만 원 날렸어. 이러고만 있으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이거 왜 10%가 빠졌지? 이게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인가? 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감행할까? 아니면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될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엔 안 됩니다. 연습하시고 반복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처음 투자는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제가 이제 요즘에 개인 출연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한 1억 정도로 운영을 하신대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2개월 되셨대요. 이거는 자살행입니다. 자살행이. 투자 경험 1년 이하이신 분들은 1억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이상의 돈은 내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경험을 쌓고 아, 내가 스스로 이 시장에서 이겨나가고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 올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천만 원, 오백만 원, 삼백만 원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세요. 그게 적응이 돼야 그 다음에 액수를 올려가는 겁니다. 전에도 한 번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모의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의투자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의투자를 해서 실전투자까지 연결되기는 쉽진 않아요. 모의투자 1억으로 2억 벌었다고 해서 진짜 돈 1억으로 2억 벌 수 있다? 오산입니다. 모의투자는 내 진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벌어도 내 돈 같지 않고 잃어도 마음에 손실이 없어요. 그건 실전투자에 대한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투자를 하시려면 연습을 하시려면 소액이라도 진짜 돈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염두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약합니다. 평생 연습해도 어렵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로봇처럼 기계적인 매매를 할까요? 저도 어느 정도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죠. 전업투자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1시간씩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업투자자가 8시 반에 일어나서 9시부터 매매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미증시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마음가짐 씻고 2부절에 정돈하고 이렇게 해야 전업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매매에 대한 마인드는 매일매일 잡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는 시장이 말합니다. 매매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주식 하나 사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시장을 아무리 봐도 종목을 아무리 봐도 살만한 종목이 안 보여. 그럼 에라 그냥 아무거나 사자 하고 딱 사는 거예요. 아니죠. 살 종목이 없으면 쉬셔야 됩니다. 내가 포트가 꽉 찼어. 그래서 오늘은 하나를 매도하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다 흐름이 좋고 더 갈 걸로 생각이 돼.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매도할 필요 있어요? 없죠. 가져가야 돼요. 매매는 시장이 말합니다. 시장이 사라는 신호를 주면 사면 되고 팔라는 신호를 주면 팔면 됩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사고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 사볼까? 그거는 시장이 알려주겠죠. 답은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살 거야. 이거 던지고 이거 살 거야. 매일매일 던져요. 그 공 중에서 모든 공을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칠 수 있을 만한 공만 치시면 됩니다. 매매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매수와 매도는 시장이 말합니다. 깡통을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투자하다 보면 제가 상담도 받다 보면 내가 3억으로 시작했는데 3천만 원이 됐다.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사실상 깡통을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손실을 맞을까요? 초심자의 행운을 가져가신 분들이 깡통을 찹니다. 큰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큰 돈을 잃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깡통을 차는 사람은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 있는 매매로 큰 돈을 번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망합니다. 처음에 큰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왜? 큰 돈을 벌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했을 건데 그게 철저하게 계산된 리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치 로또처럼 어쩌다가 위험한 종목 하나 샀는데 대박 난 거예요. 그 대박의 경험을 가지고 또 하면 언젠가는 부러지게 되겠죠. 그것도 급락으로요. 특히 2020년 대상승장에서 시작한 투자자는 추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그냥 막 올라가요. 그때 주식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뭘 사든 수익이 안 나겠어요. 웬만한 대용주 사면 그냥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주식이 너무 재밌죠. 주식이 재밌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투자의 신이다. 난 앞으로 무적이다. 주식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올해 시장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난 걸 내 실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초기의 투자 습관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20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 분들이 많아요. 왜? 사면 올라가니까.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사면 올라가는 시장은 끝났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 성향을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객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주식의 매수 단가 관련된 내용인데 전에도 이걸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시장은 개인 취업 분들의 매수 단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도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원금까지 올까요? 원금 회복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원금 회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적인 손실을 치료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부분인 거죠. 만 원짜리 주식. 내가 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주가가 8천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20%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바래요? 간절히. 만 원까지 오기만을. 바랍니다. 그게 바라는 전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8천 원에서 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9천 원까지밖에 못 올라갈까? 여기서 7천 원이 더 떨어질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자, 만 원에 샀는데 8천 원이 됐어. 마이너스 20%. 마음이 아프죠.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원금 회복 대기를 손꼽아 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8천 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아, 이게 반등할까? 혹은 더 하락할까? 횡보할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죠.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마이너스 20% 손절해야죠. 올라갈 것 같으면 보유해야죠. 근데 올라간다고 해서 만 원에서 낼름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 원짜리가 8천 원 됐다가 만 원 됐을 때 만 2천 원까지도 갈 수 있죠. 그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개인 출하자분들의 매수 단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입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서 매도하고 매수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 수익이 났는지, 얼마 손실이 났는지 이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겁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왔다고 매도하시면 땅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한 3년 동안 물려있던 주식이 본전 왔어요. 거기서 안 팔고 버티실 분. 10분 중에 한 분도 될까 말까 합니다. 3년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가 본전 왔으면 어이구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한단 말이에요. 매도한 다음에 주가가 슈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이 회복이 됐으면 회복이 됐다고 해서 아예 회복됐으니까 매도, 이게 아니라 회복된 시점에서도 뭔가 모멘텀이 바뀌어서 더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물렸던 주식이 3년 이후에 원금까지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막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싹을 잘라버리면 아쉬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손실본 종목이 본전 온다고 무조건 팔지 마세요. 본전에 온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본전 찍고 떨어질지. 이것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매수 전에 전략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차피 주식을 업으로 삼고 오랫동안 주식 매매를 하고 있고 집중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주식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매수 전 전략 설정입니다. 보통 종목을 사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가가 하락할 때예요. 내가 산 종목이 잘 올라가면 당황해요? 아니죠. 기분 좋죠. 횡보하면 좀 짜증나긴 하는데 당황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하락하면 그때부터는 당황해요. 그래서 이거 물타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물려버리거나 잘못된 물타기로 손실을 더 키우거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설정하셔야죠. 매수할 때부터 목표가는 얼마로 할 건지 손절가는 얼마로 할 건지 혹은 이 종목이 이만큼 횡보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시나리오를 미리 그리면 훗날 있을 상황에 대응하지 않고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대응하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하건 급등하건 그때 가서 보고 대응하지?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된 투자자만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 취업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때 그때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할 때 전략을 설정하세요. 목표가 여기 손절가 여기 혹은 횡보하면 어떻게 하겠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하고 가세요. 그러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승하면 어떻게 할까?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횡보하면 어떻게 할까? 뭐라고 썼죠? 미리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물려서 보유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에 대한 합리화에 주의하세요. 내가 단타로 보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0% 쭉 봐야 했어. 그럼 이거 그냥 장기 투자해버리자.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물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50% 난 종목을 끌고 간다고 장기 투자니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종목이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커도 가져갈 수 있죠. 나중에 회복될 때 팔면 되니까요. 난 자신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없는데 혹은 내가 차팅을 보고 들어갔는데 깨져서 물려서 가져간다? 이건 말 그대로 물린 거예요. 장기 투자는 물려서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장기 투자니까 이런 부분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인데요. 시장에 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시황 분석이 어려우면 또 추세를 보자라는 건데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아이고 이거 떨어질 거야 무서워 하고 투자 안 하면 상승 추세 랠리에서 소외될 수 있죠. 반대로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아 이거 바닥 찍는다. 조만간 바닥 찍는다. 예측해서 사면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추세에 반하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시황 분석이 이도 저도 어려우면 그냥 추세를 보시면 돼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지금 시장은 어때요? 지금 시장은 약간 하락 추세 쪽에 조금 더 가깝죠. 그렇다면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황이 어려우면 추세를 보세요. 시황보다는 추세를 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상승과 하락은 대부분 추세를 만듭니다.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제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무릎에 사라는 것은 발바닥 찍고 올라올 때 사라는 거고 어깨에 팔라는 것은 머리 찍고 내려갈 때 팔라는 겁니다. 최저점,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시장에 맞는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죠. 제가 기법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급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급등하죠.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왜, 왜, 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지 항상 why, 이유가 중요합니다. 모든 기법을 배우실 때는 왜 이 기법이 탄생했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골드클로스 매수 왜 골든클로스가 매수인데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밑에서 위로 뚫는 게 왜 좋은데 그것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가 이전 매수한 사람의 평균 단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거의 없고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골든클로스 매수. 항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 공부의 핵심은 원리의 이해예요. 제가 런앤런에서 말씀드린 모든 기법 강의는 다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원리를 모르는 기법은 껍데기입니다. 응용이 불가한 기법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어떤 매매 방법을 취하시던지 간에 항상 원리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왜 매수인지 이건 이렇기 때문에 왜 매도인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수 조절도 수익의 조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개인 취업 분들은 어디서 증권 방송에서 이거 좋습니다 나오면 어 그래 사볼까? 누가 어떤 친구 주변 사람이 좋다 하면 그거 사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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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종목, 40종목, 50종목 다 물려버리고 다 파란색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종목을 10종목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건 종목을 제대로 분석했다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제대로 분석하는데 10종목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적정 포트수는 3종목에서 5종목 내외라고 보이는데 아무리 많아도 7, 8종목 이내로는 줄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지금은 절대로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반드시 압축이 필요합니다. 종목 다 마이너스인데요. 어떻게 압축하죠? 그래도 압축하셔야 돼요. 손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더 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종목을 바꾸시던지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포트 종목이 좀 많은 게 좋고요. 하락장에서는 포트 종목이 적은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면 포트 종목은 적은 게 더 좋죠. 원래 적정 포트수는 3종목에서 5종목인데 상승장에서는 뭐 한 10종목 가져가도 돼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5종목 이내로 압축하는 게 좋고 아무리 많아도 7종목, 8종목 이상을 넘기지 마세요. 종목을 백화점처럼 가지고 있는데 계좌 수익이 난다? 그건 상승장에 운 좋게 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종목 많은 사람은 계좌 수익 낼 수 없어요. 그건 해보시면 아닐까요? 종목 많으신 분들 반드시 종목을 압축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하실 때 절대로 종목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손절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셔야죠. 죽어도 손해보고 팔 수 없다면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나는 주식을 매매하는데 난 절대로 손절을 안 해. 죽을 때까지 안 해. 회복 안 되면 안 팔아. 그러신 분들은 시장에서 계좌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안고 하면 내 투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혹은 내 투자는 맞았지만 시장 때문에 뭔가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절은 미래의 기회를 갖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는 거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게 손절입니다. 죽어도 손해보고 팔 수 없다면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100% 이기는 매매는 없습니다. 높은 확률의 매매를 쌓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건 100%를 매매하기 위함이 아니죠. 내 투자 승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65%, 70%, 80%까지 끌어올려 보자. 이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 투자 확률을 끌어올리실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100%까지는 때려주기에도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도 100% 매매는 없어요. 결국은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 매매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0% 이기는 매매는 없으니까 높은 확률의 매매를 쌓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확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면 손절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파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가야죠. 그래야 새살이 납니다. 수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가 투자의 기본입니다. 항상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익은 언제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손실은 최소화시키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인데 수익 극대화가 꼭대기에 팔려고 노력해라 이건 아니에요.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팔아야 돼요. 최고점에는 매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매매가 된 겁니다. 적정하게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사고 너무 꼭대기에서 팔려는 생각하지 말고 적정 수익에서 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거죠.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예요. 코스피.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는 건데 코스피리수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엄청 긴 기간이에요. 몇십 년 동안 차트인데 꾸준히 올랐는데 진짜 많이 올라간 기간이 여기예요. 여기. 어마어마하죠.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냥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작년 코로나로 인한 급등 사태예요. 사태. 급등 사태인데 이 시장이 굉장히 부럽죠. 이 시장이 다시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시기에 최소한 두세 번은 이런 시장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잡을 수 있는 투자자는 뭐예요. 준비된 투자자예요. 평소에 항상 시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업종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이런 투자자가 이런 시장이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장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런 장은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자는 준비된 투자자니까 항상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메스건 기르기 관련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많은 강의 내용들 런앤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강의 내용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양질의 강의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영상 무료로 보시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